2023년 에너지관리기사 실기 합격전략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를 개설한 지가 꽤 되어져 가는데요. 수강생들이 지속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답하도록 좋은 강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요. 더 잘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에너지관리기사 실기시험의 개요부터 살펴봅니다. 그 출제는 필답형으로 1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필답형에 맞는 학습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기출유형 70%, 신유형의 30%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답형, 서수령, 계산형의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계를 내보면 2021년에 평균적으로 단답형이 4개, 서수령이 5에서 6개, 평균 4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계산형이 8개에서 9개에서 전체 18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를 보면 1회, 2회, 4회 실시가 됐죠. 단답형은 1회, 9개, 2회, 8개, 4회, 9개. 이렇게 쭉 보는 게 추세를 보는 거예요. 비슷하게 8개에서 9개 출제가 됐네. 볼 수가 있죠. 서수령을 보면 말이죠. 21년도에는 꽤 됐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1회 때 한 문제, 2회 때 한 문제. 어? 4회 때는 없네. 지금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A게이지의 장점 3가지를 쓰세요. 아니면 5가지를 쓰세요. 4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 단답형으로 분류한 겁니다. 서수령은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게 서수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수령이 줄었다는 거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답형이 한 가지 단답형이 있고요. 5가지 단답형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서수령이 아니잖아요. 자, 종류 5가지 쓰세요. 특징 5가지, 특징 4가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단답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서수령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수험생들이 전개해도 쉽지 않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채점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채점이. 채점이. 그래서 무슨 기술사 수준이라고 하면 또 달라지는데 우리 기사 수준이라서 기술사하고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평가도 하지만은 채점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간단 얘기에요. 단답형 계산형 어떻게 돼요? 반반 9개, 9개 이런 수준으로 갈 거다. 앞으로도 뻔해요. 23년 올해도 보면은 이제 23년에도 이렇다는 얘기죠. 이런 경향으로 반반 이거 뭐 복잡하게 서수로 하고 이런 거 원리 설명 이런 거는 출제 안 될 거예요. 대도 적게 출제되는지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드려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휴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 먼저 결론도 말씀드리면은 아휴 이게 여기서 있잖아요. 두세 개가 있어요. 아휴 이게 아휴 이게 무슨 말이죠? 어려운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각각 이제 질문하시고 물론 학습할 때는 중요한 얘기긴 해요. 이걸 그냥 붙잡고 들어줘가지고 계속 이해합시다. 더 다해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이거보다도 있잖아요. 자 이게 두세 개라 근데 있잖아요. 많은 개를 네 개로 쳐요. 네 개. 그러면 18 더하기 4 14개는 어디 갔죠? 이거 맞으면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이도 문제 두세 개가 출제되는데 이거 뭐죠?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야 된다. 아니란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내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완벽하게 아니면 뭐 완벽주의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죠? 필요 있는 게 합격을 위한 모든 것이 합격을 위한이다. 고득점이 아니고 합격을 위함입니다. 고득점의 기쁨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합격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득점의 기쁨을 2차적인 느끼면 좋은데 2차적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가끔 레터로 주고받고 이러면 고득점으로 해서 기쁨 느끼는 분도 거의 없고요. 간신히 합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또 희열을 느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좀 합격이 좋은데 이건 목표로 잡지 마세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2차에서 한 70? 65에서 70? 이 정도 되시면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고난이도 문제 두세가 필이 출제된다는 거는 제가 이거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공부를 다 핵심적으로 효과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하여튼 뭐 시간 투여도 많이 하고 잘하면 잘하겠죠. 우등생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등생 뽑는 게 아니잖아요. 꼭 이거를 꼭 위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학문할 때 하는 거고 우리는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니까 일단은 여기에다가 너무 비중을 두지 말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배우라 에너지관리기사 실기 커리큘럼 보시면 기초광의 이론완성 예상문제 기출문제 핵심 요약지 이게 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필기에서 있던 커리큘럼 있죠. 그걸 쭉 이제 내놓은 거고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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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핵심으로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뭐냐면 자기 서브노트 만드는 게 있고 이따 설명 나올 건데 무슨 얘기하면 정리하고 요약해서 이거는 내가 반드시 내 거로 만들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한글에 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로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없고 서브노트 필기노트 자기 자필 있죠. 그걸 꼭 만드세요. 일단 붙을 때까지는. 그거를 보는 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분명히 자기만의 서브노트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 관리기사 실기시험 합격위원 학습전략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실기공부는 과연 언제부터 하냐 실기시험 1.5에서 2개월 전부터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전부터 해도 좋은데요. 0시간이 없다. 최소한 1.5에서 2개월 전부터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답안 작성 연습 이것을 실전하고 동일하게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이나 법규는 키워드 위주로 준비하시고요. 자주 출제되는 계산공식 이것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은 주로 필기 내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필기 공부대 기초를 탄탄히 해두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단답형이 나온다고 하면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득점 전략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부해야 될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단답형을 우선 학습을 합니다. 출제 범위가 필기시험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핵심 학습에는 더 좋은 조건이 되겠어요. 동영상 출제가 폐지됐잖아요. 그리고 100% 필답형입니다. 그렇게 출제가 되면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함정문제도 가끔 등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확실히 이해하는 개념 위주의 학습 하고요. 자주 등장하는 공식의 안기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최근 관연도 출제 문제 반드시 확실하게 풀어야 하겠습니다. 한 5년 치가 좋은데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3년 치는 반드시 풀어야 되겠죠. 단답형과 서술형 대비 요령은 개념 이해 특징과 장단점 에 대해서 정리한 자기 노트를 어떻게 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노트를 반드시 만듭니다. 자기 노트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기가 쓴 글씨 이거 컴퓨터 친 거 말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문제가 나왔다. 이것은 필기 시험에서 공부한 이론을 토대로 공식을 문제에 대입해서 계산해서 푸는 유형이 항상 출제가 되겠습니다. 계산문제 대비해서 연소공학하고 연력학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계산공식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법령 부분이 있어요. 다수항목이 나오는 부분을 암기합니다. 뭐냐면 법령이 나오는데 이렇게 몇 가지 나온 거 있죠. 다수항목 나오는 부분을 암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몇 개가 있네.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기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분 점수가 부여가 돼요.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기사 실기시험 합격 학습방법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 등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이 있죠. 자주 출제된 내용을 완벽히 숙지를 합니다. 중요사항 암기 그리고 체계적 이해 집중 이건 기본이다. 그리고 셀프 스터디를 잘 하시고요. 동시에 온라인 강의 제가 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동안 만나야 되는 어려운 유혹 이런 게 있겠죠. 모두 뿌리치고 합격의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서 에너지관리기사 취득의 영광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계기술사 박병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